변호사 더둘러 자수성가 벨리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 더둘러도 그렇고 벨리스도 그렇고 참 탁월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왜? 재능을 낭비하고 은사를 낭비하고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헛똑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은사 사용자 제대로 된 진짜 똑똑한 신앙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차례대로 두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던 더둘러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장난치다 보면 더둘러 그러니까 더 둘러되기 잘한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런데 라틴어로 터툴러스입니다 터툴러스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었죠 어원은 똑같아요 터툴러스 그런 건데 라틴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셋째라는 뜻이에요 셋째 그래서 아마도 추정하건대 셋째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봉근 감독이 있죠 차봉근 감독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다 알게 됐어요 첫 번째가 차 하나 따님이죠 차 하나 둘째가 축구선수잖아요 차 둘이 셋째가 누구냐면 차 셋지 영화 배우 한채하고 결혼했죠? 관심이 없으니까 차 셋째를 굳이 라틴어로 말한다 그러면 이름이 뭐겠어요 터툴러스 또는 더둘러 셋째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경은 이런 겁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우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사도마오를 보호해 주려고 470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샤라라는 국제항구까지 밤새 옮겨놨죠 그러니까 보호해 주기 위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리스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가이샤라는 벨리스 통치에 있는 가이샤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5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세력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추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특징이 뭐냐 집요합니다 지칠 줄을 몰라요 피곤도 몰라요 또 5일 있다가 또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벨리스 밑에서는 로마법 아래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변호사 더둘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변호사비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료가 엄청 드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똑똑한 변호사예요 그를 데리고 가이샤라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호사 더둘러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당대 기록에 의하면 최고의 변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사를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위해서 그거 말고 사명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 세력들 돈 받고 그들 위해서 뛰는 게 맞나 아니면 그 똑똑한 머리로 뛰어난 언변으로 사명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서도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따라다닌 분들 다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사명에 투철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더둘러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재능이 뛰어났는데 잘못 쓰면 부끄럽죠 예를 들어서 음악 악기 연주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첼로 연주하는 거 우리 일부 예배 지휘했던 집사님 황 집사님이 첼로 연주자잖아요 첼로 연주 잘하고 와이프도 바이올린도 잘하고 그런데 첼로 연주 잘하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때 연주하고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첼로 연주하는 분이 술집에서 연주했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대학 나온 분이 가면 담당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실컷 가르쳤더니 술집 가서 연주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잘 쓰임받아야 되겠죠 첼로 연주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둘러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탁월한 은사를 좋은 데 쓰지 이렇게 엉터리를 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용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러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충동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더둘러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벨리스 앞에서 아부 아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판결 잘해주니까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아부를 해요 첫 번째 벨리스 당신이 통치하는 이 지역 태평성대입니다 두 번째 선견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개선이 됐습니다 이 선견이라고 써 있는 단어는 신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개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거짓말 또 뭐라 그래요 뻥이라고 뻥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태평성대 아니었습니다 폭동과 소요가 그치지 않았고요 벨리스 지배하에서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대제사장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을 암살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대제사장도 죽이는 그게 벨리스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견으로 신적 지식으로 개선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뒤죽박죽 돼버렸고요 혼란이 가중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누가 감사합니까? 벨리스가 이때가 6년째거든요 2년이 있다가 물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 침에서 좋아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눌러보세요 한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했지만 보편타당한 상식을 깨는 얘기죠 누가 들어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느낌이에요 뭐가 태평성대야? 맨날 소요일을 하는데 뭐가 개선이 됐어? 개선된 게 뒤죽박죽인데 감사한다고 누가 감사해? 감사한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걸 보라 그러죠 이런 시대를 혼돈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혹세무민 그러죠 혹세무민이 뭡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을 속인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대가 악해지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때 제세양과 이런 더눌러갔던 사람이 혹세무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참하고 아부하고 있더라 그냥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아부 아참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가 큰 거고 두 번째가 중간이고 세 번째가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변호 잘하죠 이렇게 문제 제기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요죄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폭동 일어나는 거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폭동 일으키는 소요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나사렛 2단의 우드로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 따른다 그러니까 사교를 따른다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자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교 몇 개만 이렇게 금지했다고요 그런데 금지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교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두 번째로 강력한 로마에 저항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 안에서만 있는 얘기죠 성전 모독제를 졌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 세 번째는 그냥 슬쩍 갖다 붙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제일 예민해하는 것들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면 유죄로 죽이기 좋은 고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논리정연하고 핵심을 잘 파악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런 거에 쓰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셋 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다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요즘에 우리가 전염병 경험하기 때문에 알죠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대적이 했던 이 더둘러의 얘기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는 복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같은 역량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이미지를 제일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있죠 빌 하이블스 목사님 심우했던 곳 거기가 교회 20주년 될 때에 기념 책자를 냈습니다 기념 책자 제목이 뭐냐 예술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윌로우 크릭의 교인들이 예술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미지가 좋아서 이 책 엄청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윌로우 크릭은 단어 선정하는 데 천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단어를 정말 잘 뽑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어요? 더둘러에게 더둘러가 했던 얘기잖아요 예술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걸 그대로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데 폭동이 일으키는 소유죄가 있고 그다음에 로마의 반하는 사교 집단이고 세 번째 자기 동족들이 말하는 또 성전을 못 오겠다 그러니 이거 죽여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하고 너무 리즈너블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고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발 내용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 뒷부분에서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바울이 이 더둘러의 고발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변호사도 없어요 스스로 변론을 해요 변호를 한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깨끗하니까 사실 깨끗함보다 강한 능력을 얻거든요 그래서 아참 아부 이런 거 없고 참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묘사해요 제가 원래는 제목을 어떻게 삼았냐면 최고의 변호사 더둘러 이렇게 최고의 이렇게 딱 붙였다고요 그런데 부끄럽더라고 나도 수식어를 붙여서 빼버려서 변호사 더둘러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 베릭스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빼버렸어요 그냥 설명하지 말고 다 빼버리고 그냥 더둘러 베릭스 그러려고 그러다가 이게 뭔 소리야 그럴까 봐 설명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바울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내가 변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개요를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라이다 담백하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둘러가 제기했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일 큰 죄인데 소유죄, 폭동죄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계산해서 12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끌려온 지 5일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7일밖에 되지 않았다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예배하러 왔고 그다음에 여기 끌려온 지 5일 됐는데 무슨 소요를 할 시간이 있느냐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증거 있니? 그리고 그거 봤다는 증인이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엄청난 죄를 얘기하는데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12일밖에 안 됐고 실제로 내가 일주일 있었는데 예배 드렸어 나 무슨 소요야 소요는 그리고 증거 없고 증인도 없잖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첫 번째 공격에 대한 것들을 그냥 무마시켜버립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의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별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첫 번째는 끝난 거고 두 번째는 나사렛 2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은 없지만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나를 똘만이로 여기지 않고 우두머리라 기분 좋죠 우두머리라 그런데 이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이건 좀 더 후대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정에 나와있지만 이게 보편화된 건 더 후대라고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도를 따르는 자 도가 뭐예요? 길도자거든 The way 길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 이게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표현이었어요 저거 누구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지금 더불어 저 사람이 변호하는 사람들과 다른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의 길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부활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로마는 원래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상한 종교 빼놓고는 사교로 치지 않고 다 용납을 했다고 그런데 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사교가 될 일은 없지 않냐 지금 핍박 이전이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믿는 예수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것도 무슨 사교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규정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시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인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예수님은 존경한다 그러나 크리차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크리차는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믿는다고 이렇게 입술만 고백하는데 사실 아는 것뿐이지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그랬죠 오빠가 아팠잖아요 나사로가 그랬더니 예수님 오빠 살려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려줄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소식 듣고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야 할 줄 나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거가 아니고 지금 살아난다고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지금 살아난다고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차이가 있죠 우리가 다 마르다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되게 많아요 주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성격 구조는 알아요 아는 거와 믿는 거 다르죠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폭포에서 그 사람이 물었다면서요 내가 이 외줄 타고 폭포 지나갈 줄 믿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믿습니다 그러지 또 그러더라도 나 혼자만 아니라 내가 등에 두고 한 사람 업고 건너갈 수 있는 거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내 등에 업혀 아무도 안 업히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알아요 믿어요 뭘 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야지 맡겨야죠 그런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의 길을 걷는 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울은 모든 은사와 능력, 재능을 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데 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진 게 많잖아요 예수의 길을 걷는데 다 집어던지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이지 그러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호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의 길에 대해서 도를 따라 내가 살았다 그 도는 부활까지 가는 도다 영생 있는 도다 그거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 모독제 이건 말 같지도 않죠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앞부분에 21장 2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과 함께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가 봐 그걸 보고 성전에도 데려갔을 거야 하라는 걸 해서 성전에 데려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와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와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쫙 퍼져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성전 모독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아니죠 시내에 지나가도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해결해 버리는 게 나옵니다 이건 문제에도 될 것도 없죠 사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니까 18, 19절입니다 시작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향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런 거 없었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대 최고의 변호사인 더둘러와 홀로 변론하는 바울 누가 이겼어요? 저거 봤을 때 바울이 이겼어요 왜 이겼죠? 솔직 담백하니까 단순하니까 인테그리티 겉과 속이 일치하니까 이게 강한 거죠 그런데 벨리스는 치사하게도 무죄에 그러지 않고 선고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판결 내리겠다 선교 유예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무죄 선언이나 똑같은 거죠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라 그러니까 집행유예 같은 그런 개념 자유롭게 여기 영내 안에 있어라 보호받으면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쉽습니다 무죄만 풀어줘서 자유롭게 보금 증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풀려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더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큰 뜻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바울을 이렇게 붙들어 매 놓은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2년 동안 있었거든요 가위 잘해 2년 동안 이렇게 구류 상태를 있었다고 밖에 나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40명 있었잖아요 나갔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로마 영내에 있어 여기서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로마 영내에 그냥 안전하게 있는 게 좋아 그래서 2년 동안 붙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요 제가 빨리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때 우리에게 좀 쉬라 그럴 때도 있어 좀 머물러 있어라 그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강제로 폐업당할 수 있어요 아니 사업하다가 폐업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폐업되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3년까지 선으로 일으실 거라고 좀 쉴 때 쉬십시오 잘 쉬고 여기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고 또 갑자기 실직당하신 분들 있죠 몇 달 동안 잘 쉬라고 잠깐 조바심 갖고 그러지 말고 쉴 때 쉬지 못하고 잠깐 이게 딴 짓 하면 나중에 시간 낭비잖아 잘 쉬라고요 잘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그럼 무장되면 재충전돼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원해서 병원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원해서 감옥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제 생각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유익을 얻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첫 번째는 LA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미 목사님 제가 꽤 된 얘기 같아요 그때 집회를 갔었는데 초창기예요 초창기 그분 사역 초창기 사역 다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데 직접 라이드해 주셨어요 차 타고 가는데 되게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게 일찍 가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차에 앉아서 저하고 한 두 시간 세 시간 얘기를 나눴다고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정말 얘기를 풍석이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 타고 왔고 서울에 왔더니 소식기 왔는데 저 비행기 태워주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겼어요 차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차가 완전 폐차가 됐대요 폐차가 됐는데 목사님은 크게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하게 됐는데 그때 이분 목사님 말 그대로예요 저하고 대화 나누고 얻었던 인사이트 이런 거여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꾀병은 아니지만 약하게 다쳤으니까 거기서 책을 썼어요 그게 강준인 목사님 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뿌리 깊은 영성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 전더발에서도 나왔어요 영어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영어권에서도 되게 많이 팔린 책이야 그 엄청난 책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입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그때를 활용해서 쉬라 그럴 때 쉬면서 그냥 이렇게 있었던 인사이트도 기록하고 했더니 하나님 그걸 크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 책 쓰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잘 쉬라고요 잘 먹고 쉬고 머리도 좀 식히고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 갈지도 몰라요 또 한 분은 계시는데 이분은 감옥이니까 좋은 얘기 아니니까 이러면 얘기 안 할게요 어떤 회장님이신데 잘못도 했어 뭘 좀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감옥에 갔어 내가 볼 때 그분도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감옥 가서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나오고 난 다음에 병이 다 나왔대 무슨 병이냐 했더니 불면증이 있었댑니다 불면증 다 나왔대 불면증 나올 수밖에 없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다 놨대 이유가 뭐냐 맨날 운동하고 맨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 건강해서 지금 왕성하게 일하세요 감옥 가기 전에는 맨날 빌빌댔거든 그렇죠 맨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감옥 갔다 온다면 얼마나 왕성해졌는지 청년같이 뛰어요 그렇게 돼버렸다고 우리가 지금 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달리기만 하지 말고요 어떤 데 멈춰 그런데 멈추면 멈추면 유익이 있습니다 바닥으로 기어 바닥으로 길 때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요 꼭 잊지 마십시오 요셉도 바닥으로 기었고요 다윗도 바닥으로 기었어요 그걸 저주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차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에 잘 충전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자수성가 벨리스 이 벨리스 총독은요 노예 출신이에요 대단하죠 노예였던 사람이 총독까지 됐으니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자수성가죠 스토리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겠죠 이름 얘기하니까 이름 얘기할게요 이 벨리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더둘러가 셋째라고 그랬죠 벨리스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 돼 노예인데 행복이라고 하셨더니 진짜 행복해진 거죠 행복 이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똑똑하니까 노예에서 총독까지 된 거겠죠 대단하죠 여기 성경 보니까 아내가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는 누구냐 하면 해롯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두 살 이하 애들 다 죽여버리라 그게 해롯대왕이라고 손녀예요 손녀 두루실라 해롯대왕의 손녀 두루실라도 이름 뜻도 안 해줄까요 이름 뜻도 다 하니까 이슬이랬대요 이슬 혹시 우리 한국에도 이슬이라는 애들 많던데 여자들 이슬 이슬이라는 이름이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 이슬이 그러니까 뭐 예뻤겠죠 이슬같이 이렇게 지어놨다고요 시집을 갔습니다 어디 갔냐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에메사라는 나라예요 에메사 에메사라는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왕한테 시집 갔어요 왕비가 됐다고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에메사라는 조그만 왕국이거든요 거기에 왕비로 시집을 갔는데 서쪽으로 가면 가이사라가 있잖아요 벨리스가 아마도 에메사 왕하고 회담을 가졌는가 봐 왕하고 회담을 갔다가 왕비하고 눈이 맞았어 참 이거 이상한 일이죠 그게 두루실라예요 왕비 두루실라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혼하고 결혼을 해버렸네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눈이 맞았다 그러는 게 맞을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때 나이가 벨리스가 60세래요 그리고 두루실라가 18살 60살하고 18살하고 지가 영조대왕이야 이게 말이 안 돼 눈이 맞을 수 있나? 영조는 66살이 66세 때 16살인가 결혼했잖아 정순왕군가 모르세요 그거? 하여튼 그런 해계방칙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좀 그런 케이스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벨리스는 세 번째 결혼이고 두루실라는 두 번째 결혼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실라가 유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얻었겠죠 그래서 사도바오를 만나보니까 뭔가 달라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어 그래서 불러다가 말씀을 들었는가 봐요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랬더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죠?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예요 두려워했다 말씀 듣고 그때 바울이 무슨 복음을 증거했을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됐냐면 세 가지 얘기할 것 같아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8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 기억나죠?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먼저 의에 대한 것은 두 번째 의고 그 다음에 절제는 뭐예요? 죄 얘기 아니겠어요? 절제 안 하고 지 못돼서 눈 맞았다고 하는 거 죄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얘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 내용 그대로 성령 충만해서 딴소리 전하지 않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를 엄청 받은 것 같아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겠죠 은혜 받고 그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24, 25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스리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원의 심판을 강론하니 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아니 이렇게 은혜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나중에 믿겠대 나중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제가 최근에도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어떤 정도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옮기겠대요 교회를 옮기겠다고 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단 한 번도 이해 없이 계속 은혜를 받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성교를 갈 것 같대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안되겠대 이러다가 자기가 성교에 헌신할 가능성이 크대 자기는 성교에 헌신하면 안되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여자 벨리스네 참 이렇게 꺾어버리고 부자 청년도 그랬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시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잔 안아주고 나 따라와라 제자 삼아줄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 청년이 들어갈 뻔했는데 마태봉 19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게 떠나가버렸다고 은혜 받았는데 두려운 거죠 꺾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꺾어버렸다 어떤 청년들은 그럴 때 있어요 자기 은혜 받는 게 두렵다 왜냐? 이러다가 내가 고시 봐야 되는데 고시 포기하고 신학교 갈 것 같아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꺾어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뜻 이거 살라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벨리스 같은 어리석음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었다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천국에 먼저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뭘 하는지 알아요? 응원한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봐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다 그래 요즘엔 더 오래 산다고 합시다 80이요 90이다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왜 불순정하려고 그러니? 왜 주님 부르신 일에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니? 돈이 뭐라고 왜 돈동 그러고 있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거 응원하고 있다고 응원 막 응원하고 있다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더 헌신하고 이렇게 엎어져서 자면 안 돼 좀 더 새벽기도 가고 야 아파트 평소는 이게 네 인생의 목표냐? 그거 아니야 주님께서 주신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 보금 증거여야 돼 그거 다 포기해버리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벨리스여 여기 뒤에 보니까 그러다가 돈이나 더 구하고 있잖아요 돈 받으려고 또 부르고 그랬다며 이거 끝나가 이게 6년째거든요 총도 6년째 2년 더 있다가 황제가 소환해요 잘못한다고 소환해가지고 죽을 뻔했어 재판에서 죽여버린다 그러다가 구사일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벨리스하고 아내 두르시라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아그리빠 아그리빠 2세라 그래요 아그리빠가 되게 많아 그 아그리빠죠 그 당시에는 철수와 영이었는가 봐 아그리빠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 아들이 아그리빠인데 폼페이로 이사갔어요 폼페이가 최고의 휴양도시예요 휴양도시고 살기 너무너무 좋은 곳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더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AD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게 순식간에 터져가지고 박제된 거 알죠 어떤 때는 이러다가 박제되고 이러다가 박제되고 그렇죠 죄짓다가 박제되고 그대로 그냥 통째로 박제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 나중에 틈나면 보자 2년 있다 죽었다니까 폼베이 살기 좋은 곳 가서 화산에 박제돼서 죽었다니까 어디인지 몰라요 박제됐다는 거 발견은 안 됐어 어디인지 몰라 이때 죽었어 이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구류되어 있으면서도 보금 증거하잖아 한신 놓치지 않죠 버나드 쇼 얘기 기억하십니까 버나드 쇼 묘비명 자기가 미리 썼다며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묘비명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버나드 쇼 되게 똑똑하거든 똑똑하고 그렇죠 예쁜 여자가 살고 막 그랬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벨리스 얘기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 증거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룰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어요 미래는 내 영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은혜의 땅이지 허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일컬음 받을 때 충성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한순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신시한 용도에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를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전해하겠습니다